역사 스페셜. 오늘은 경남 김해식구선동에 있는 산 구찌봉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수로왕의 왕비 등에서 소금만 올라가면 구찌봉 정상이 나옵니다. 구찌봉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로를 따라 산길을 주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까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구찌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구찌봉 정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라쿠, 가이아의 시족, 김수로, 수로왕의 탄생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탄생비아는 바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열흘째 되는 날, 구쩍구쩍어서 키가 아홉시가 됐다, 왜이렇게 해서 어른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기록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가 구찌봉입니다. 구찌봉의 가운데는 흙으로 돼있고, 옆에 원행으로 돌로 쭉 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문이, 비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구찌봉이라고 돼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문의 사람들이 기도와 여문과 바람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원을 따라 쭉 돌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큰 고인돌이 엄청납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문인지 한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의 글자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구찌봉에 대한 고인돌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글자가 있죠. 누가 새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크기의 고인돌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이 바로 구찌봉 정상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찌봉을 다 보고 이제 사이 오른쪽 길로 살짝 빠져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사삭길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방 내려가면은 구찌봉이라는 또 표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구찌봉이라는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예요. 가라꼬 한때 전설로 담아있고 지금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구찌봉이라는 일소라든지 아 구찌봉 여기 나왔네요. 구찌봉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꼬 가야 철의 문화 이 경상 남도 쪽에서 육가야 이 금강가야 이 시적 바로 수로왕 등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구찌봉은 수로왕이 산생된 귀화가 귀화를 입으든 저쪽에 보면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건물의 목 지금 저 터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뛰어났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는 수로왕의 왕비 또 항옥의 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여기 찾으십시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산 구찌봉을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